우리 야밀까지 생겼나? 애들 왔나보다. 얼른 숨겨, 이거. 시나보네, 카피처럼 밥 뺏길라. 야, 이거 담만 무겁냐? 나도 무거워. 아우, 시나리. 아우, 무거워. 잘 빠져보건데. 타기, 안녕. 엄마. 야, 그거 개수 확인해. 하나라도 분실하면 난리 난다. 빨리 하고 학교 속에 PPT 수정도 해야 돼. 알았다, 알았어. 작작 좀 시켜먹으라, 야. 목포에서 귀성한 지 한 시간도 안 됐어요. 그래, 우린 홍보단도 아니구만. 야, 대일이랑 한나도 없고, 니들이 걔네 목까지 해야지. 타기는 벌써 와서 도와주고 있구만. 어, 근데 숙연이는 언제 와? 몰라, 전화 안 받아. 무슨 일 있나? 걔가 뭐 연락도 없이 그럴 애가 아닌데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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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모님의 정사는 이제 왜 그 정신은 안Set? 아, 진짜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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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화 왜 안 뒀지?